내 면역력이 괜찮은지 아닌지 1번 좀 자가 이제 진단을 1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.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면역력이 괜찮은지 피검사를 해달라든지 그렇게 요청하신 환자분들 굉장히 많은데 면역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. 그래서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정상들을 보시면 되는데요. 피로하다든지 관계에 자주 걸린다. 입안이 흘거나 입주에 물집이 생긴다. 눈에 염증, 다리끼 같은 거 결막염이 자주 생긴다.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두통이라든지 소화불량 같은 정상들이 생긴다. 그 다음에 상처가 났을 때 잘 낫지 않는다. 이전에 비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같은 운동을 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. 인내력과 끈기가 없어지면서 약간 짜증이 많이 난다. 베타로건 슬슬아 잤다. 눈 밑에 다크스크립이 생겨가지고 피로해 보인다. 소리 든다.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3가지 이하면 그나마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4가지에서 6개 사이라고 하면 약간 주의해라. 7개 이상이면 당장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습관이라든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조금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